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번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일상생활 그리고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방역체제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실험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슬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황금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는데 정부가 전환한 근거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어진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45일 만에 생활 방역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생활 방역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은 25일째 유지되고 있고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5%대였습니다.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날도 연이어 나왔고요.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뭐 조심스러운 일상으로의 복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생활 속 방역이 되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공익공원과 박물관 같은 실내외 분산시설부터 열고 이후 야구장이나 공연장 등 밀집시설이 개정합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또 학원 등 모임 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1m 이상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도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에서는 개인용 찻잔을 사용하고 회의는 되도록 영상회의, 또 전화회의 같은 비대면 방식이 권장됩니다. 국내 출장 역시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계속 착용하셔야 되고요. 기차나 고속버스 등은 한 좌석씩 띄워서 예매해야 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도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워 앉아서 관람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코로나19 관련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학생들 등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정부가 이번에 생활방역체제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학능력시험과 학사 일정이 좀 빠듯한 고3부터 이번 달부터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는 당초 11일에서 이번 연휴에 따른 잠복기를 감안해 오는 19일 이후가 유력합니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한꺼번에 등교시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